저는 전남 영수회사는 건져내고 보수 청년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앞서 제가 살인 지역 전남 영수회사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목이 떨려가 맹을 걸어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9일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목돈에 공연한 환영을 향하셨습니다. 차량이래 차량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국제학 언론 작가 경찰 법원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 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없어도 우리의 국민들이 어린아이들과 어르신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죄할 원천표이다라는 것 꽤 숨어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힘들었고 외롭고 일밤에 억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국인의 간대위원장 입대 대통령님으로 지켜드리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국인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한민국 정국인의 영국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맞출어낸 영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김영상 때문입니까 김대중 때문입니까 노무현 때문입니까 일병광 때문입니까 곽지원 때문입니까 김무선 때문입니까 전부에서 Mandarin을 내둔 청노동자 축구察 높은 숙doing 한글자막 by 한효정